오늘 오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, 특혜 채용 의혹의 핵심 인물이 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. 검찰에서는 이건 단순히 그 사람 배임 혐의와 관련된 체포라고 일축을 했지만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겨냥한 수사 아니냐, 이런 시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총리는 대통령 사위가 어떤 회사에 취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? 네, 아는 바가 없습니다. 작년 3월 6일 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,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이 항공사에 취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총리,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 취직시킨 거 아닙니까? 이스타에 따르면 이상직 이사장이 경영하고 있는 그 회사는 해외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, 어떤 항공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? 가정을 전제로 해서 묻는 말씀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사안이 좀 생겨가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타이있스타젯, 이 회사는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게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이 태국에 있는 항공회사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취직을 했습니다. 여기 보면 항공업계 근무 경력이 없는데. 그런데 오늘 체포된 인물은 바로 이상직 전 의원이 체포된 박 씨에게 문 전 대통령 사위를 이 회사에 채용시키면 어떠냐 이런 지시를 했다. 이 진술을 확보하는 겁니다. 그 전 정부에서는 뭔가 이 수사가 좀 지지부진했다.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많았었는데. 그럼 결국은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특혜욕을 들여다보겠다.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?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. 이 사건은 이미 이상직 의원은 이제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맞아요. 이 이스타젯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에서 표를 판매한다든지 또 소규모 항공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. 그런데 전혀 경력이 없는 이제 서모 씨가 여기에 전무로 취업을 하면서 그 일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이쪽에 태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사실은 이제 경호원들도 거기서 거주를 합니다.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제 딸이 이제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비용 어떻게 들었냐 뭐 등등 논란이 됐었는데. 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바로 이 박 모 씨라는 이 사장이 전주지검에 출두해서 당시에 USB를 건네고 뭐 등등 수사에 협조를 했어요.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음에 불구하고 출국 금지를 안 했습니다. 다시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버렸어요.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체포가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당시에 검찰이 이 사위의 취업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닌가. 그렇지만 전주지검이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전면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즉 이 사위를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닌가. 즉 좀 전에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직 전 의원을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 문제인 전 대통령 사위를 어떤 여기 채용한 게 아닌가. 이런 이제 의문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아마 이제 공항에서 이제 바로 체포됐다는데 물론 배임염이라고 하면 하지만 그러나 아마 이 문제가 다시 아마 재수사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최병무 의원 좀 약간 좀 크게 보면 정권 차원의 수사를 보면 얼마 전에 그 라임 옵티머스 사태 특히 라임 김봉현 전 회장 관련해서 기동민 의원이라든지. 그렇죠. 이런 몇몇 의원들 재판에 넘기면서 얘기를 했잖아요. 그것도 당시에 수사가 좀 막혀있다는 평가가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거 또한 뭔가 수사가 당시 지지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청와대를 겨눘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거 아니냐. 뭐 이런 해석과 관측 뭐 분석들이 꽤 많았었잖아요. 그렇죠. 아니 그런 의심이 드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?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출국금지조차 안 하고 어찌 보면 핵심 피의자거든요. 그러면 왜 출국금지를 안 했을까?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71억 원 배임 문제 뭐 이걸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그 71억 원 배임 문제뿐만 아니고 아까 이렇게 쭉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이상직 전 의원이 이 박모 씨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회를 취직시켜라 이렇게 지시한 그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. 그렇다면 이것도 안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뭐가 먼저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는 현재 뭐 그건 검찰이 결정하겠지만.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이혼을 했기 때문에 문다희 씨와 특히 채용 의혹에 대해서 벌써부터 검찰이 이 부분 핵심 임무를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. 이거 자세히 합니다.